지금 홍준씨가 이번 앨범이 좀 도전적이라고 표현해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도전적이라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에이티즈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파워풀한 안무와 굉장히 파괴적인 라이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멤버분들이 좀 더 좋은 무대를 보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그리고 좀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으신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저희한테 도전적인 앨범인데요 도전적인 앨범의 의미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트레저 시리즈 때 다양한 노래를 들려드리고 피버 시리즈를 통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더 친숙한 대중분들한테 친숙한 사운드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이번 앨범이 나오기 전부터도 많은 팬분들께서 그리고 많은 대중분들께서 에이티즈 하면 강렬한 퍼포먼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번 앨범은 사운드적으로 좀 도전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노래만 들어도 기존 앨범과 결이 완전히 다르고 사실 가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기존 앨범들보다 훨씬 더 직설적인 그런 단어들 뭔가 이런 단어나 가사 메시지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도전적인 앨범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안무 자체도 저희에게 굉장히 새로운 결로 다가왔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하면서 안무부터 노래까지 다 굉장히 도전적이다 이렇게 느끼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도전적이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스타일링 모든 것이 다 도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무대도 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라이브도 있고 춤도 있고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혹시 종호씨가 답변해주세요 종호입니다 일단 사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막 데뷔 전이나 데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나 되게 막 뛰면서 노래도 많이 불러보고 되게 그렇게 하면서 되게 춤을 추면서 어떻게 하면 라이브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연습을 많이 해도 저희는 그냥 무대 위에서 항상 자신감으로 먼저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날의 컨디션이 많이 안 좋더라도 자신감 있게 노래하고 자신감 있게 춤을 추면서 그 무대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경험도 저한테 같이 쌓인 것 같아서 그게 지금에 와서 저희를 바라볼 때면 그런 경험과 자신감과 그리고 연습을 통한 그 삼박자가 되게 잘 맞은 약간 그런 라이브와 춤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감 있게 무대를 하고 자신감 있게 노래를 한 저희의 성과가 조금씩 바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로서도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신감 있는 네 윤호씨 네 윤호입니다 그리고 체력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멤버들마다 되게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또 컨디션 체크하시는 스태프 님도 계시고 저희가 준비 운동도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조금 파워풀한 안무를 하면서 라이브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체력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